두 분 안녕하셨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꽤 길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아주 장기간 잘 지냈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가족들에게 시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은데. 센터장님은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잘 못 보냈고요. 왜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좀 관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이거 좀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몇 분쯤 만나서 부탁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희 예산을 깎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업 예산을 깎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기업 예산을 깎는 바람에 머리가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워낙에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연휴 전에 주목받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들불축제 존치 문제였었는데 이거 뭐 전에도 저희가 얘기해 본 바가 있었고 당시에 현변호사님이 아주 강력한 다른 대안들도 막 제시했던 게 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난 비전과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수기형 원탁회의에 들어갔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존치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이 공론화 과정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들불축제 유지가 50.8% 폐지가 41.2% 정도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유지 쪽으로 좀 결론이 났던 모양이죠.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상 밖.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예상하실 게 아 이거 폐지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폐지보다는 이제 불을 놓는 행위 이거 자체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약간 뭐랄까 의견을 의제를 선정할 때 조금 방향성이 폐지니 아니냐로 논쟁이 가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대안도 좀 검토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들불축제 뭐 개선 방안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정성론이 있습니다만. 예예. 그러니까 지금 공정성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원래 이 원탁회의도 제주 녹색당에서 공론화 요구하면서 이게 실현이 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여론조사했고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원탁회의를 개최해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제주 녹색당이 그런데 이 원탁회의가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제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탁회의 구조 자체가 여기 구체적으로는 인원 구성 연령대 비중치가 60대 이상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연령 구성에서 유지가 50.8%고 폐지가 41.2%로 나왔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어쩌면 좀 놀랐어요. 오히려 유지 쪽에 상당히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연령 구성 때문에 그러 싶은데 지금 얘기는 나오는 거 보니까 전체 187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51.3% 20대 이상으로 20대는 2명 30대는 8명이 구쳤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40, 50, 60대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건데 비교적 작년치에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50.8%로 근소하게 넘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비판적인 의식적인 어떤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탁회의와 같은 어떤 수기형 기구를 가지고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뭔가 이제 새로운 축제 대안을 만들려면 전혀 다른 축제 대안을 하려면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남이 하고 있는 거를 갖다 대도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해왔던 들불축제가 있는 반면에 새로운 걸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추상적인 아이디어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인 전혀 없는 대안 정도가 토론 정도만 됐다면 됐을 텐데 그런 대안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기존에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과 임천 사녀마다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해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결정해라. 이건 처음부터 답이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들불축제를 유지하는 쪽에 더 관심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저는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들불축제에 가보면 주로 참가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일단 장롱층이 많아요. 각 마을에서 마을의 주민회 단위로 준비도 하고 그게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힘든 과정도 있지만 또 한편은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들불축제가 뭔지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은 비교적 장례층 이상의 연령층의 분들이 많고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농업과 사물놀이패라든가 농업 연주하는 단체로. 민속보조들이. 민속보조들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보면 이건 정말 장례층의 축제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젊은 세대가 거의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가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불로는 장면 보러 많이들 오시긴 합니다. 관광객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행사를 기획하고 뭐 하는 단계에서는 장년층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광객들은 당연히 관광 가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도 많이 가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튼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해왔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원터케이에 참여해서 결정을 한 건 아니겠지만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죠. 쭉 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내년부터 하지 말자 그러면 그럼 뭘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사실은 정확히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라. 존치를 결정해라 하면 쉽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공정성 관련해서 돌아가서 녹색당의 주장이 불규정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관여한 바는 없지만 영리병원 할 때 보면 정확하게 배심원단 도민 참여단을 구성할 때는 성별 그리고 나이 지역까지 정확하게 세팅해가지고 그 비율만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게 약간 연령하고 남녀의 비율이 있어가지고는 약간 편중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한정하는 결과를 내오는 과정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라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거 저희 뉴스 계속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터케이에 참여 인원들을 구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용역까지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정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틀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중된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구성원이 나왔고 그러면 그렇게 구성이 되면 이걸 다시 재구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왜 그대로 강행을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잖아요. 그건 약간 행정에서 일처리를 뭐랄까 좀 제주도말로 대여맨 경우가 아니었나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문제를 제기한 측 입장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제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구성이 이렇게 됐다 하면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그러면 뭐 시간이나 비용 문제였던 건가요? 이것도 참 궁금한 대목이던데. 비용이야 예산을 쓰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 과업 지시를 할 때 정확하게 디렉션을 안 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은 행정 사실은 이 축제를 누가 주관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주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주시 결국은 시의 어떤 공무원도 이걸 자기 일이다 생각하기는 어려울 테고 제주시장 내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전국적인 어떤 유명한 축제니까요.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짜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넘기지 말고. 주민들한테 넘겨버리지 말고. 사실 이제 생계에 바뀐 주민들이 와서 과연 그 시간에 모여 앉아서 대안이 뭔지도 지금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라 그러면 이미 결정은 저는 솔직히 시작할 때도 답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도민들에게 의견을 갖다가 정하는 것을 떠넘기지 말고 불안에서 책임지고 했어야 됐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센터장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것 같고. 다르지 않은데 반론인데 사실은 듣불축제 불로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도하고 시가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또 시청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녹색당이 제안한 것은 그냥 제안한 게 아니라 관련된 조류에 따라서 신청하신 것 때문에 이 절차를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도사님 말씀처럼 통크게 시장이나 지사가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왔기 때문에 그걸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시에서는 이거 어쨌거나 형식상 결정권자는 제주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에서는 이거 폐지 쪽으로 원탁회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걸까요? 그것까지 제가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강병삼 시장이 이미 한 번 해놓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예전에 아마 원희룡 지사 때 영리병원 문제 갖고서 공론조사를 거부했던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받아들여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금은 원탁회의 결과하고 원탁회에서 배지먼다는 의견을 받아서 권고안을 만드는 중인데 권고안을 시장 입장에서는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권고한 내용이 아마 대강 이런 것 같은데요. 들풀축제가 제주지역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 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기후위기 시대 도민과 관광객의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 이 내용이 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상당히 듣기도 좋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긴 하되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들풀축제의 소위 말하는 핵심은 결국 들풀 놓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이 핵심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들풀을 놓으라는 말인지 놓지 말아라는 말인지 사실 해석이 잘 안 돼요.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 그러니까 이게 불 놓으라는 얘기인지 말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led로 대신할 겁니까 불을? 그거는 사실 더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히 들풀축제라는 말을 걸어놓고 led로 이렇게 조명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코미디라고 그러겠죠. led 말고 파사드 같은 것도. 미디어 파사드.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저기 어떤 축제의 내용이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가 아까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 관련돼서 한마디를 했었는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축제가 산불 발생 시기여서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으로 시기 다시 옮겨도 화재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불 자체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주시장은 원탁회의에서 나온 결과 받아들이겠다 얘기했고 제주 도지사는 불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탁회의의 권고안을 잘 보시면 해석하기로는 결과적으로는 불을 놓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사가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축제는 유지를 하되 불은 놓지 말고 상당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들불축제라는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 아니면 레이저쇼 이런 거 하면서 그걸 들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제를 레이저쇼는 변호사님 반대하셨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반대했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상상력을 잘 발휘해보면 지금 여기 원탁회의에서 권고한 것처럼 목축 문화의 어떤 전통 속에서 현대적인 기법으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불을 놓는 것처럼 불은 아니지만 불 놓는 것처럼 하는 기법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들불축제 그 시기에 겨울이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시기에 그런 종류의 축제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민이 부족하다고 하면 원탁회의까지 했는데 이제 고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는 지금은 원래 우리가 축제를 이 축제를 수십 년간 해오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해온 것도 아니고요. 조금씩 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축제를 기획해서 그거를 더 뛰어넣을 수 있는 축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축제가 있었다라고 기획 속에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새로운 축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기획은 행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책임도 지는 것이고 평가도 받는 것이고요. 이걸 모두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드리려면 지금이라도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어서 공론조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바꿔야 된다. 가능한 얘기죠.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고요. 변호사님이 만약에 도지사라면 아니 제주시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선급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일단 원탁회의가 들어가는 거 자체가. 년에 할지 안 할지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다른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컨텐츠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보고 내지 제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도 100% 동의합니다. 100%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글쎄 저도 여러 가지 내용들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이게 뭔가 상충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이제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가 같이 얘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낼지. 사실 큰 추세가 올해가 엘리뉴얼 현상 때문에 특히 기온 상승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네.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겨울철에 건조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 이런 것들은 경험하시면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불을 테마로 하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제주시만이 아니고 내년 또 봄 되면 행안부에서 전국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이거 나오는 소식은 저희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변호사님 또 아이디어를 제가 실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